오늘 오피셜 이슈톡은 2대1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 얘기를 좀 다뤄볼까 하는데 워낙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또 정부가 바뀔수록 또 어떤 논란들이 생기고 하는 게 국민연금인 것 같아요. 그쪽 정책들에 대해서. 그런데 일단은 올해 1분기에 증시사항이 워낙 안 좋았는데 역시나 수익률이 좀 마이너스가 됐군요. 네, 맞습니다. 조금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국민연금의 1분기 수익률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고요. 수치적으로는 마이너스 2.7%를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 3년간 연평균 수익률을 보면 한 10% 정도였어요. 굉장히 투자를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1분기에는 수익은커녕 마이너스였으니까 그만큼 기금 운용이 쉽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산근별로 보면 국내 주식 부분에서 마이너스 5.38%, 해외 주식에서 마이너스 2.98%, 국내외 채권에서 3% 손실이 있었고 그나마 대체 투자 부분에서 2.36% 플러스 수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예상하시다시피 증시가 안 좋았기 때문이죠. 건축이라든지 우크라 이슈, 중국 경기 부진 악재들이 너무 많았고 이런 악재들을 국민연금도 피해갈 수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른 나라에도 이런 기금이 있을 거잖아요. 다른 나라도 한번 보면 캐나다라든지 네덜란드, 노르웨이 이런 기금들도 1분기에 마이너스 3에서 4% 정도 손실을 받습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려운 여건이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평가는 글로벌 주식시장이라든지 코스피 시장 대비해서는 선방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1분기 말까지 코스피 상승률이 마이너스 7.39%였고요. 글로벌 주식시장도 4%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에 비해서 3% 이내 손실로 막은 거고요. 수익률을 그래도 선방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달러 강세였습니다. 달러 환율이 워낙에 강세를 보이면서 해외 투자, 자산 부분에서 환차익이 생겼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손실을 만회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국민연금 포트폴리오 비중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 시장 워낙 좋아서 비중을 이미 확보했다는 소식을 들은 바가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비중은 작년과 올해 큰 차이는 없습니다. 공격적으로 매도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매수한 것도 아니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체 기금 규모로 보면 900조를 돌파했습니다. 이게 10년 전 대비해서 3배 증가한 건데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강제니까요. 내고 싶은 사람만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GDP 성장률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럼 국민연금도 그에 비례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걷어들이는 액수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기금 규모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요. 2040년 정도에는 1778조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최근 들어서 기금의 자산 규모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투자를 하냐. 이 부분인데 주로 주식과 채권이에요. 국내 주식과 채권의 전체 기금의 50% 정도가 투자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해외 주식과 해외 채권도 30% 비중을 웃돕니다. 그렇다는 것은 전체 자산의 80에서 85%가 국내외 주식 혹은 국내외 채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주식과 채권에 편중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식 중에서는 아무래도 시청 상위 대용주를 많이 담았겠죠. 삼성전자라든지 SK이닉스, LG화, 현대차 이런 대기업군으로 포트가 구성돼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금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중소형주를 매수해서 수익을 봐도 차익실현하고 나올 때도 주가가 급락할 수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대기업만 담아야 되는 부담이 있고요. 또 면필성 투자도 분명히 있어요. 이게 다른 펀드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 2천억짜리 종목을 사서 급락했다. 엄청 욕먹거든요. 삼성전자나 현대차를 샀는데 급락했다. 이건 용이 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필성 투자도 분명히 대기업밖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지만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한 자금이다 보니 안정적으로 투자해야 되겠죠. 그렇게 봐야 되는데 아까 그 첫 번째 우리 질문하면 답변해 주실 때 왜 이렇게 앞으로의 방침을 잡았구나라고 또 왔어 느낌이 뭐냐면 지금 올해 1분기만 봤을 때도 국내에는 적자폭이 좀 큰데 해외 쪽이나 대체 투자 쪽에서 오히려 수익이 좀 나서 선방한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정책화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주제를 지금 살펴봐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데 얼마 전에 그 중기 자산 배분안이 나왔어요.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흐름에서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5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다시 설정을 하는 거죠. 이번에 나온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국민연금이 향후 5년간 목표 수익률을 5.4%로 설정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객관적인 수익률인 것 같습니다.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고 적당히 할 수 있는 수익률 정도다라고 판단하고요. 2027년 말 기준으로 자산군 내에서 주식 비중을 55%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이제 밝혔어요. 물론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주식 비중이 43%예요. 그럼 여기서 12%포인트 정도는 주식을 더 살 것이다. 그런데 단순히 비중만 늘어나는 게 아니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체 액수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주식을 훨씬 더 많이 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이제 국내 투자자가 크게 혜택을 보기는 어려운 게 해외 주식 중심으로 많이 늘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국내 주식 비중이 크게 늘어나기는 어쨌든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채권 비중은 축소하고 대체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금리 상승기니까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가서 채권을 투자하기에는 별로 좋은 시기는 아니고 또 채권이 상대적으로 주식보다는 수익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브리핑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고갈 문제가 또 있다 보니까 수익률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채권 의존도를 줄여야겠다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대체 투자 비중은 확대합니다. 앞서 살펴보신 대로 대체 투자에선 플러스가 낮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이라든지 인프라 이런 사모 투자를 비롯해서 약간 리스크가 있지만 수익률을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자산에도 좀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러면 국룡이 2027 목표 수익률 5.4%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전문가님 판단하기에는 적당하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주요국들 기금 운용은 목표 수익률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주요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큰 차이는 없어요. 주로 5에서 7파인 정도까지의 배린지가 선정되어 있는데 이게 선중국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보수적인 편이고요.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약간 높습니다. 당연하죠. GDP 성장률 전체가 다르니까. 그런데 전체적인 다른 기금의 운용 목표치도 우리나라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도 아마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해외 투자 비중 높이면 국내 주식 그러면 좀 줄이면 우리 증시 투자 좀 더 악재가 아닐까? 또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연기금에 기댈 부분은 증시 측면에서는 별로 없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전에는 증시가 하락할 때 연기금이 약간 소방수 역할을 한다. 이러면서 하락할 때마다 매수를 강력하게 하고 시장 바치고 이런 흐름이었는데 작년에 있었던 주식 활황기에도 그렇고 최근에 있었던 시장 폭락기에도 연기금이 국내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연기금도 철저히 수익률만 보고 움직일 것이지 시장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걸 방어하고 이런 역할을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대감을 일단 좀 낮춰서 보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을 또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부분인데 일단 안정성은 있다고 보셔도 되겠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연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자금이니까 함부로 굴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투자 비중이 한 7에서 10% 정도까지 늘어나 있는 기업은 일단 기본적으로 안전하다. 하지만 안전한 것과 매수했을 때 수익이 나는 건 또 달라요. 5년, 10년 정도 보시겠다면 그런 종목 따라서 사셔도 되겠지만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투자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봐야 되고 또 이게 반대로 리스크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어쨌든 국민연금도 언젠가는 차익 시행을 할 거잖아요. 비중이 그만큼 많다는 것은 나중에 매도할 때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는 거니까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국민연금 비중이 높은 주식은 오히려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내가 보수적으로 정말 매년 배당 받으면서 길게 가겠다라고 하시면 국민연금 비중 높은 종목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끝으로 최근에 국민연금이 순매수하는 상위 종목을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국내 주식 보유 비중 목표치에 다다랐기 때문에 더 이상 시장 전체를 사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선별적으로만 매수한다는 거죠. 국민연금이 선별적으로 매수하는 종목은 좀 더 차별화된 수익률을 보일 수 있다고 보는데 최근에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니까 LG에너지솔루션이나 LG화학, HMM, 페노션 공통점을 보면 2차전지 관련주 아니면 호실적이 기대되는 종목 이 두 섹터에 조금 편중돼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종목들은 연기금의 수급이 계속 들어올 수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런데 저는 또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생겼어요. 목표 수익률이라는 게 사실 목표잖아요. 현실이 그렇게 될지 않을지는 봐야 되는 건데 지금 글로벌 증시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분위기고 경기 침체 우려까지 더해지는 상황인데 이 수익률을 과연 낼 수 있을까. 그리고 더군다나 GDP 성장률에 따라서 기금이 많아진다고 하지만 기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규모는 점점 낼 사람들은 품에 줄어들 것이고 이런 어떤 상충되는 부분들을 한 차치 잡아가야 될 텐데 글쎄요. 이 목표 수익률 5% 그리고 지금의 어떤 논란들 좀 난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이게 원래 목표라는 것은 약간 높게 설정해야 하거든요. 그래야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익률을 달성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만약에 이게 아니고 한 4%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소비자 물가도 4% 올라갑니다. 거의 남는 거 없거든요. 이런 정도의 운영 수익률로는 투자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아마 고민해서 낸 수익률일 것이라는 부분이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 3개 연간 연평균 수익률은 10%였습니다. 거기에서 절반 정도는 어쨌든 낮춘 거니까 그래도 저는 노력하면 달성할 수 있는 수익률. 그 정도로는 보고 싶습니다.